아이고... 그렇게 안 맞으면서 또...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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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 임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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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웠지? 임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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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만 응가하는 거 봤지? 자기가 응가하는 거야 알았지? 야 니코가 먼저 와있었어 니코가 먼저 왔어 민희야 둘이 엄청 안맞는데 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안맞으면서 또 보니까 아까 방금 미카가 응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카 거를 치웠는데 미우가 응가를 하고 미코가 응가를 한 것 같아요 이 사이즈는 이거는 너무 작아서 미츠 미카 미우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미코다 오 똥은 조금씩 가리는구나 화장실 지금 화장실에 들어와서 싼게 두 번째 두 번째 오줌 좀 화장실에서 싸주면 좋을텐데 미코 응가했어 여기서? 미코 미코미코미코미코미코마 미코 응가했어 여기서? 엄마한테 배웠어? 너가 알려줬어 미카야? 아이 잘했어 미카 미코 잘했어 미코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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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미코 잘했어 미코 잘했어 미코 로 미코 엄마 딸분 Hahaha 너네 엄마 딸분ос 청립 2019년 후 다음 지là